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봉사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국가의 제도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단체, 사회평리에 대한 접근이 다르고 국가의 철학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고 했던 국가와 철학이 있는가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권을 염려하는 국가와 철학이 또한 있습니다. 어떠한 철학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생각의 크기는 그 가치의 범위와 정비례합니다. 나와 내 가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역사회를 보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가를 보지 못하며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류를 볼 수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히틀러가 나오고 일제의 도조희대기가 나옵니다. 개인의 이익이 타인의 불행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듯이 자국의 이득이 인류 보편성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철학이 인류의 보편성과 인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때에 그 국가의 존재 가치가 형성되고 이를 지속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될 때에 정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통성을 언급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철학과 가치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틀 속에서 사회복지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통성은 독립선언과 헌법이 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노력으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토크빌이 얘기했던 미국 민주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복지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를 사회의 변화나 발전 과정에서 잔여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문제의 해결을 사회의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보다는 잔여적인 문제의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는 전체 사회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잔여적인 문제 처리를 통해서 폭동을 예방하는 기능 둘째, 치료를 통해서 개인이 의지를 갖고 사회의 정기능에 합류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제도의 개선을 통한 예방에도 중점을 두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볼 때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좌우 대결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이 도입되며 2년간에 충돌하며 같이 갈등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둘째, 하필이면 이러한 갈등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은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단된 조국에 대한 정통성 비교는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3.1운동과 김영상 정부 이후 임시정부를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과 반제국주의를 통한 주체를 강조해왔습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주장하였지만 북은 사회주의와 주체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대립이 없었다면 한민족의 정통성은 단군조선 이래로 우리의 피 속에 담겨있는 홍익인간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생활을 볼 때 북은 국가가 아닌 왕조로 변질됨으로써 그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살 것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정통성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보수로 일컬어지는 자유민주주의냐 진보로 간주되는 사회민주주의냐의 대립이라면 정통에 입각한 가치의 대립이겠으나 현지의 모습은 철학과 가치의 근거기보다는 정권자학의 모든 가치가 시시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보는 보수를 기득권의 행포라고 몰아세우고 때로는 보수 세력들이 반공을 이용해서 국론을 이끌려고 사건을 조작적으로 만든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는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예와 설득보다는 흑백적 재거론을 거론합니다. 갈등이 고리 깊어지면 제3자에게 입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아니면 러시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국가인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큰 틀 속에 묶을 수 있는 가치 즉 홍익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조합한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하겠고 그러한 지도자가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